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입꼬리 예쁘게 올리기 입꼬리 자연스럽게 올리는 방법 예쁘게 웃는 방법이라고 해야되나요? 아무튼 입꼬리 예쁘게 올리기 필러 없이도 입꼬리 올릴 수 있어요 이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영상을 짧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제가 흥문 준비할 때 썼던 방법이에요 아무래도 이렇게 내려간 입꼬리보다는 이렇게 올라간 입꼬리가 인상도 더 좋아보이고 호감을 부를 수 있는 얼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저는 제가 스터디하면서 뭐 쌓게 과외를 하면서 제가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더 신경을 써서 열심히 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흥문 준비할 때부터 했으니까 한 4년? 이제 5년은 훨씬 넘었고요 지금도 보면 제 블로그인데요 이게 아직도 인기글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날짜를 보니까 보이시나요? 8월 25일 네 15년 8월 25일에 게시를 했어요 그 말은 잭슨 그 전부터 훨씬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입꼬리 뭐 아니면 입꼬리 교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튼 많은 검색어로 유입이 돼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승무원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아니면 평소에 입꼬리가 저처럼 조금 컴플렉스이신 분들도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부연 설명이 길었네요 참고로 제가 그 와이키키 미소 교정기인가? 그것도 써봤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 방법이 더 효과를 많이 봐서 봤습니다 바로 카드 물기입니다 카드 물기요 카드 물기고요 정말 쉽고 비용도 들지 않죠 솔직히 뭐라면 그리고 자기가 시간만 조금 투자를 하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입꼬리를 올리고 싶으신 승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컴플렉스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종비물은 딱 두 가지예요 이렇게 카드 하나 립밤 혹은 바세린도 괜찮아요 뭐 약간 이런 종류의 입꼬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제품이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립밤도 좋고 바세린도 좋아요 여러분이 편하신 걸로 하시면 돼요 뜨는 카드를 구부려주세요 저는 몇 번 다시 하고 있어서 이렇게 이미지 카드가 구부려져 있고요 준비된 카드를 바늘 이렇게 살짝 접어주시면 돼요 접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준비된 립밤 혹은 바세린을 입꼬리 쪽에만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립밤이나 바세린을 바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카드가 아무래도 카드가 딱한 물체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을 때는 바세린도 안 바르고 립밤도 안 바르고 했더니 살짝 찢어졌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립밤을 바르고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립밤이나 바세린을 바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얼굴인데 흉짐이 안 되잖아요 입술에 발라주었잖아요 립밤이나 바세린을 그러면 이 끝과 끝 카드의 그 모서리 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끝과 끝을 이제 입꼬리에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준 물어준다고 해야 되나? 물어준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웃을 때 이쪽이 훨씬 많이 올라가요 보이시나요? 이쪽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쪽이 컴플렉스였어요 그래서 넣을 때 이쪽 먼저 항상 해줍니다 이제 이걸 하게 되면 제가 말을 잘 못할 거예요 침이 살짝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집에서 혼자 있을 때 하면 되는 거니까 절대 뭐 부담스러워 할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보여 드릴게요 이제 접어진 카드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등.. 여기 등간에 입꼬요 회색이 울어집니다 이렇게 이 상태가 험구면서 바로 설명을 하려고 잠깐 했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요 살짝 올라가는데 이렇게 문 상태로 저는 보통 한 번 할 때마다 1-4분 정도 했고요 더 길게 하셔도 되고 더 짧게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하루에 한 번 할 때마다 3-4분 하면서 여러 번 해 주었어요 잠자는 시간 빼고 집에서 활동할 때 책 보면서 해도 되고 유튜브로 보면서 해도 되고 노트북으로 하면서 해도 되고 딱히 이게 이거 하는데 지장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잠잠한 시간 식사하시는 시간 빼고는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한 번 할 때 3분에서 4분 정도 해 주었고 횟수는 그냥 생각날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하는 게 활동에 지장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뭐냐 노래 한 곡 정도의 길이로 한다고 생각하고 3-4분 정도 했던 것 같고요 그 대신에 흉해지지 않게 입술도 잘 입술도 잘 봐가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충분히 입꼬리 필러 뭐 비용 투자하고 아픈 거 그런 거 빼고도 그런 거 필요 없이 입꼬리 이렇게 이렇게 올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물고 계시면서 물 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물고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이쪽 웃을 때 이쪽 있잖아요 이렇게 이쪽 근육을 땡겨준다고 생각하고 물어 주세요 이렇게 이쪽 근육을 땡긴다 생각하고 물어 주시고 웃지 말고 눈도 같이 웃어 주세요 이게 입꼬리를 올리는 거긴 하지만 웃을 때는 사람 어휴 고리 전반적으로 다 자연스러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도 웃고 이분도 같이 웃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승무원 준비하는 동안부터 쭉 준비하는 동안부터 입사 전까지는 정말 꾸준히 잘 했던 거 같은데 입사하고 나서 사실 많이 안 했어요 거의 안 했고 근데 이제 요즘엔 저도 시간이 많이 남고 하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 이게 영원 이게 영원히 지속되는 건 솔직히 아닐 거라 생각해요 잠깐 동안에 이쪽에 근육을 더 땡겨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자주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믿거나 말거나 그냥 이거 뭐 비용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만 조금만 투자하시면 되니까 아 그리고 웃을 때는 무조건 내가 미소가 제일 예쁘다 내 미소가 제일 최고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웃으셔야 돼요 이게 자기 마인드 컨트롤도 꼭 하셔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어 이따가 저 이따가 매니저랑 온라인으로 미팅이 잡혔어요 그래서 미팅이 있어요 그냥 이제 비행 안 하고 하니까 매니저가 같이 트레이닝 받은 친구들이랑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화상 미팅으로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거 하고 또 집에 있으면서 계속 이거를 할 예정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어 더 제가 도움이 들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아니면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영상 코멘트 달아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인상은 취업에도 꼭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구조하지 마시고 이렇게 지금부터 오히려 이거를 기회를 삼아서 이렇게 하나 둘씩 준비를 하시다 보면 분명히 언젠가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시는 오늘은 기회가 되시길 바랄게요 생일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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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